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자 여러분 스텝 4 오신 거 환영하고요. 우리가 스텝 3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줬어요. 그쵸? 자 위에 보시면은 스텝 4에는 의문문이라는 걸로 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스텝 3에서 약간 시제적인 거나 아니면은 조동사적인 걸로 굉장히 많이 배워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의 표현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패턴들이나 표현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럼 이번에는 의문문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떠한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강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는 진심이니? 이러는 건데 Are you seriou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Are you?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는 Are you?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치만 매번 제가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이 Are you만 본다면은 굉장히 쉬운 강좌고 그다지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들이 시청하지는 않을 정도로 너무 왕초보예요. 그쵸? 그치만 저희 토마토크에서는 이 Are you 이거 하나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것 같은 표현들을 넣어놔서 문법을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표현을 본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배운다라고 하면서 문법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너는 진심이니? Are you serious? 약간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을 나에게 했을 때 너 진심이니? 이렇게 물을 때가 종종 있다. 이런 거예요. 자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 항상 뭔가를 할 때 야 우리 이거 하자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하면은 그 친구가 확실해? 확실해?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Are you sure? 이런 거겠죠. 근데 Are you serious?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심각해? 이거보다는 너 확실해? 너 진심이야? 이런 거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상대방의 현재 감정이나 상태 또는 직업이나 자격을 물어볼 수 있는 덩어리라는 거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Are you serious?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갑자기 물어볼 수 있는 의문문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오 이거는 아닌데 라는 걸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야 너 진짜야? 이럴 때 Are you serious? Are you sur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약간은 눈을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뭐 진짜야? 약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자 너는 뭐뭐하니? 혹은 너는 뭐뭐이니? 너는 뭐뭐하지 않니? 너는 뭐뭐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문문은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면 문장을 만든다가 쉬워요. 어떤 거냐? 자 우리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매번 제가 스텝 3에서도 얘기했었고 스텝 2에서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스텝 뭐 가면서도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영어의 문장은요 여러분 형식이 딱 어순이 정해져 있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등 쭉 있잖아요. 주어, 동사. 자 문장의 시작은 무조건 주어로 해요 여러분. 어?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주어로 해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 목적어 나오든 뭐하든 이거는 알 필요 없어요. 알겠죠? 물론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요거 두 개만 보자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한다. 한국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순인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는 항상 붙어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am serious. 이렇게 하면 나는 심각해 이런 거죠.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는요. 물론 우리가 의문문을 배우기 때문에 다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겠지만 평서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의문문으로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어랑 동사의 순서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serious 하면은 M이랑 I만 바꾸면 되겠죠. Am I serious? 내가 심각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의문문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re you?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고 근데 Are you serious 하면 너 심각해? 너 진심이야? 이건데 Aren't you? 라고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잖아요. 질문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하는 게 되겠죠. 그쵸? Aren't you? 땡땡? Aren't you hungry? 이러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않니? 너 아까 전이부터 지금은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Are you hungry? 넌 배고파? 얘가 배고픈지 안고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 Aren't you hungry? 얘가 오랫동안 밥을 안 먹는 걸 알고서는 확인하자 얘기하는 거 이거죠. 알겠죠? Are you? Aren't you?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너는 진심이니? 너는 준비됐니? 너는 새내기니? 자, 너 진심이야? Are you serious? 그쵸? 지금 너의 심정 너 준비됐어? Are you ready? Are you ready?는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 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Are you ready? 그럼 no, no, no. I'm not ready. 아, 오케이?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겠죠. 너는 새내기니? 새내기라는 말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너 새내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야, 얘 새로 왔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쵸? 가끔씩은 한국말로 있는 단어는 쓰지 않는 거가 있을 것도 있어요.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의 단어를 한국말로 옮겨놨더니 너무 오그라드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영어는 그냥 단어로 얘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직역이 아니라 의역으로 모든 걸 표현하시면 됩니다. 봐봐요. Are you 새내기니?는 우리가 new라는 단어를 써서 Are you a newbie? Newbie라는 거를 많이 써요. 어떤 거냐? 학교를 들어갔는데 아, 얘 신입이야. 신입생이야. 이럴 때든 newbie를 쓰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다 했을 때 아니면은 취준생인데 이제 직장을 들어가요. 그럴 때 신입사원이다. He's a newbie. 이러면은 아, 얘 신입사원이야. 뭐 new fish이라고도 하고요. newbie를 많이 쓰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Are you a newbie? 하면 너는 새내기야? 이거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새내기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newbie라고 했다고 한국말로 너는 새내기니? 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너는 새로 왔어? 이렇게 해도 의미 전달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저희 진쌤과 토마토크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는 굉장히 큰 모토 중에 하나예요. 물론 머리도 똑똑해하지만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건 알지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서로 간에 의미를 전달하고 감정을 전달, 즉 소통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툴이잖아요. 이 토마토크 자체가. 거기에 이제 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연하게 이거의 정답은 이거. 이거의 정확한 번역은 이거. 이렇게 전문 통역사처럼은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읽을게요.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a newbi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ren't you로 가는 거야. 그러지 않니? 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넌 외롭지 않니? 전문가 아니니? 관리자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aren't you 외롭지 않아? Aren't you lonely?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요. 전문가 뭡니까? Expert. Expert. Are you, sorry. Aren't you an expert? Un-expert는 한꺼번에 묶여서 어, 네. 어, 네. Aren't you an expert? Un-expert? 이렇게 이것도 올려서 얘기해 주시고요. 자, 관리자 equal manager. Right? Aren't you the, oh, sorry. 아, supervisor. 뭐 근데 manager도 쓸 수 있어요. Aren't you the manager? Aren't you the supervisor? 이렇게. 주의하실 거. 우리나라 사람들 super를 갖다가 슈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I don't know why people call that guy 슈퍼맨. 왜 슈퍼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we say superman. Okay? 슈퍼마켓? No, no. 슈퍼마켓. 알겠죠? 수, 수. All right? 자, 읽을게요. Aren't you lonely? Aren't you lonely? Aren't you an expert? Aren't you an expert? Aren't you the supervisor? Aren't you the supervisor?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덩어리 활용으로 가서 너 진심이야? Are you serious? 지금, right now? 너 지금 진심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Are you serious, right now? 그냥 serious까지만 해도 되는데 right now를 주면 조금 더 강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너는 새내기니 여기에, 그쵸? 뭐 우리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장소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장소잖아요. 여기니까. 그래서 Are you a newbie here? Hey, are you a newbie here?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만약에 의문문은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바꾼다고 했잖아요, 주어, 동사를. 근데 그냥 평서문인데 we만 올려도 의문문이 될 수도 있어요. 봐봐요. Are you a newbie here? 이거를 평서문으로 바꾸면 You are a newbie here.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You are a newbie, sorry. You are a newbie here? 이렇게만 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하면 Are you hungry? 이거잖아요. 근데 You are hungry? 이러면 너 배고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회화체에서는 진짜 의문문을 써도 되고 평서문인데 뒤로 올려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너는 외롭지 않게 Aren't you lonely? 그녀 없이 Oh, that's too bad. Without her? Or without him? 이렇게 될 수 있고 너는 전문가 아니니 생물학에 아, 그쵸. 여기에는 이제 전공이 들어갈 수 있겠죠. Aren't you an expert in biology? Aren't you an expert in biology?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Are you serious right now? Are you serious right now? Are you a newbie here? Are you a newbie here? Aren't you lonely without her? Aren't you lonely without her? Aren't you an expert in biology? Aren't you an expert in biology? 오케이. 자, 경헌이 대화는 남자가 뭔가 그래, 결심했어 한 거예요. 사직서를 들고 있나봐요. 나 이제 그만둘 거야.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I'm going to quit my job. 나는 회사 그만둘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야, 옆에서 누가 그러는 거죠? 너 제정신이야? 이러는 거죠. 뭐 새로운 직업을 정해놨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일단은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 지금 진심이야? 뭐예요? Are you serious right now? Are you serious right now? 약간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게 약간 자기가 봤을 땐 되게 불안해요. 그리고 아닌 것 같아요. 하려면 이런 말을 쓰는데 약간은 천천히 강하게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I'm going to quit this job 하면 Are you serious right now? 이렇게 얘기하든지 What? Are you serious right now?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뭔가 내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기에 힘이 실려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남녀가 있는데 지금 여자에는 물음표로 잘 모르겠어 이러고 있고 뭔가 현미경으로 보는 거고요. 대충 보니까 아까 전에 바이올러지 그거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I don't understand any of this. 나는 이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I don't understand any of this. 이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너는 생물학의 전문가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렇죠? 생물학의 전문가로 내가 불러가지고 조금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럴 때 뭐예요? Aren't you Aren't you an expert in biology? Aren't you an expert in biolog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Are you를 넣었다면요? Are you an expert in biology? 이거는 조금 안 맞겠죠. 왜냐하면 이미 얘가 생물학의 박물 박물과 저기 전문가 생물학의 전문가인 걸 알고서는 부른 건데 거기다 대고 너 생물학의 전문가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얘네 둘이 이러고 있을 때 옆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나 그거 할 줄 아는데 했을 때는 Are you an expert in biology?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이제 첫 감이었잖아요. 가장 쉽지만 그래도 굉장히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들어갔어요. Are you 근데 Are you serious? 이거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 잘 하고 저희가 오늘 배웠었던 표현들 많이 접목시켜가지고 복습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Have a great day and I'll see you guys later. Bye bye.